성질, 성질 부릴내고 있어 와 진짜 이런거 한국에도 만약에 풀리면 엄청나겠네요 이건? 자연 뽀뽀 뭔가 나올거 같기도 한데 햇빛 찌는거 보세요 햇빛 우와 햇빛이 너무 강합니다 저기로 막 들어가고 싶은데 위험해서 못 들어가겠어요 지금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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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뭐 잡혔어요? 오! 잡혔나보네요 지금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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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 이건? 얘도 오돈류 중 하나인데 이러면 모르겠어요 오돈 종류 하나? 네 아아 우와 진짜 턱이 벤치처럼 생겼네요 벤치 사슴 벌레? 우와 완전 정글이에요 정글 여기 보세요 네네 오 개미같은게 엄청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지금 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불개미 집인데 불개미 알이 엄청 많아요 지금 오 뭐야 뭐야 올라왔어 올라왔어 조심해 조심해 숙이는 또 아프다는거 네 여기 진짜 알들이 있는데 엄청 많은 알들이 어 600우내와 길어봐 나갔네요 찾아주셨는데 이렇게 스윙도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옆에 좀 찾아볼게 오, 네, 네 와, 한 쌍 나왔네요 크기는 크기도 커요, 게다가 오 지금, 스쿼시 오 보여줘 파레스쿠 오, 좋습니다 이제 암컷도 여기 있는데요 아주 멋져요 네 그럼 계속 채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디 없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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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형! 여기 인터메디아! 여기 인터메디아 있어요! 오! 오 나뭇잎에서부터 있네요 이게? 이게 신생충인가 봐 네 대박 우와 크기 보수? 우와 오우 굿 굿 네 아주 좋은 사이즈입니다 롯키 진짜 여기 계속 나오긴하는데 오 좋네요 아주 나무까지에도 막 붙어있었고 신기하게 수백에도 막 붙어있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.. 오우오아 여기 보시면 지금 국내 넓적베랑 유산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와, 여기 지금 이런식으로 이제 풀에 앉아있는데요 아주 좋아요 우와, 이게 배가 넓적해요 더 작고, 널적하고 이게 뭔가 좀 배가 쪼그라든 느낌? 그런 느낌입니다 오오 이야, 이게 점이 있구나 아 맞지? 너랑 비슷해서 네 아 거기 돼있어 페어로 땀나서 몰골이 많이 아니에요 인정? 인정합니까? 인정 어 귀 아파 와 잡혔나무잉 퀴라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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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퀴라파 잡혔다 퀴라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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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퀴라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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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보셨나봐요 퀴라파 벽 면돌섬에 서식하는 종류은 다이스키아종이라고 합니다 퀴라파 퀴라파 이제 산쪽으로 오르고 있는데 비가 와서 엄청 질퍽질퍽해요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돌을 들었거든요 돌을 들었는데 테일리스라는 그런 거미죠? 스파이더 아 스파이더 웹스파이더라는 게 나왔어요 크기는 진짜 작아요 이게 손가락 한 마디도 안됩니다 와 엄청 작은데 이런 아이들을 이제 찾기 힘들 것 같은데 계속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침눈인제 동네에도 사죠 침눈인제는 동네에도 사는데 여기 종류는 좀 더 화려한듯 합니다 예 더듬이가 주황색이에요 보시면 여기 이제 우와 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더듬이도 이렇게 예쁘고 전체적으로 화려한 모양이네요 뭐 나왔어요? 어 어 이거 뭐야? 우와 이거 진짜 많다 우와 이거 무슨 논인제 이거?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오돈인가? 야 턱이 다오리아 같은데 오 대박 우와 와 여기 산이 진짜 많다고 들었는데 오 대박 대박이야 대박 대박 오 작은데 되게 여기 붙어있었어 여기 역시 눈이 좋아야 된다니까? 허허허허허 자 이제 이렇게 체집을 마쳤거든요 체집을 마치고 이제 저희가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액체집은 여기서 마무리 오 지금 뭐가 잡혔나 보네요 오 오 오 오 너무 크다 와우 이렇게 들어가봐 와우 큰 크기 다이소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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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영광을 나에게 마피다이 와우 100 사이즈 어마어마어마어마 와우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까지 하나 잡아주셨네요 아주 멋집니다 깜짝이야 자 오늘 이렇게 기잡하러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헌터분께서 잡아주셨구요 네 이렇게 잡아주셨구요 네 수액치즙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수액치즙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인분이 이제 과일을 하나 갖다줬는데요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향이 신기하네요 되게 뭐지 뭐 바나나 향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오 맛있네요 생각보다 오늘 배고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